야 우리..잠깐만 어떻게 우리가 서 있는데만 딱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됐냐? 으... 뭐야 우두.. 또 우두머리잖아 이거 밀고 밀 수 있으면 되긴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지금 이것도 방어해야 되니까 어? 얘 안죽었어요? 아까 안보고 있었는데 진짜로? 어? 그런거 없는데? 그런거 없잖아요 얘 새로 나온거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뭐야? 사기야 야 불 내성이라고 써있지도 않은데 아 물을? 잠깐만 이건 물이 아니잖아 야 물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용암에 영향을 받아야지 어이씨 아니 사람도 수영은 하지만 용암은 용암영은 못하잖아요 잠깐만 이게 뭐야 어우 아 너무하네 어쨌든 어쨌든